한 번 배워보고 싶은데 어떤 걸 좀 생활체역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아웃사이드 티클과 안다리 기술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들어가서 그 일본 선수 아웃사이드 승렙 저희 형대로 상대가 잡으면 이 팔을 타고 이렇게 상대가 똑같이 펴여요. 상대가 팔을 올때 다리로 오잖아요. 다리로 흔들이잖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얼깻방 터렁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리얼한 스페셜 게스트분들 인사 한 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슬링 전 국가대표 남경진입니다. 지금 몇 킬로 정도 나가죠? 지금 현재 체중이 조금 빠져서 한 112킬로 정도. 112킬로. 원래 운동 빡세게 할 때는 몇 킬로 정도? 선수촌에 제가 한 12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평균 체중이 한 115킬로 정도? 115. 한 10년 정도 유지했어요. 근데 지금 체급이 125킬로 아닌가요? 어, 맞아. 125킬로인데 그냥 115킬로로 10킬로 미달인 상태에서 그렇게 막? 어, 근데 체중이 많이 나가면 힘은 좋겠지만 저는 이제 기술력과 스피드로 하기 때문에 힘을 스피드로 제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제가 힘이 약한 게 아닙니다. 아, 그렇죠. 아니 이게 누가 힘이 약하다고 생각해? 이게 도대체. 사실 저희가 친구입니다. 동갑내기 친구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요즘에 생활체육인들에게 와, 인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번 오려고 해도 기회가 잘 나지 않았어요. 너무 멀어요. 지금 팀이 울산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레슬링에 생활체육이 예전보다는 지금 많아졌지만 더욱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셔서 경진이 같은 친구가 또 인플루언서로 많이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남경진 선수의 필살기 두 가지 기술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어떤 걸 좀 생활체육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아웃사이드 태클과 안다리 기술을 아, 이 아웃사이드 태클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들어가서 그 일본 선수, 오오, 아웃사이드 승부야. 아니 일본 선수 끌어서 뒤로 스프렉스 빡 했던 거. 그거 하나랑 또 경진이가 또 다리 기술을 되게 잘했어요. 안다리 기술이라고 상대방을 이제 안다리로 넘기는 기술인데 좀 이따 그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거 이제 기술 한 번을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웃사이드 태클 한 번. 아웃사이드? 와, 씨. 아, 잠깐만. 조금만 더 빨리. 오, 조금만 더 빨리. 우와. 어우, 야. 우와, 잠깐만. 아니, 이렇게 빠르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어가요? 어렸을 때 그 데스닝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몸무게는 많이 나왔지만 처음부터 경력도처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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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렇게 기술을 계속하느라 맞아, 맞아, 맞아. 체중에 상관없이 스피교하는 기술을 많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와, 그러면은 사실 진짜 디테일 한 번 다 필요 없고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체질인가? 네. 몸의 순간적인 토크. 오, 아. 결국엔 체질이다. 자, 디테일. 디테일. 처음에 이제 동면테클이나 앞사이드나 앞사이드나 들어갈 때 네. 여기서 손사음을 하고 네. 제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사음을 잘 뺏다가 응. 다시 들어가면 아. 원래는 돌아가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손사음을 연결하고 바로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치고 팔을 그러면 아. 머리를 치고 그냥 치면 안 돼. 상대를 약간 움직인 다음에 이 팔을 그냥 팔을 두는 게 아니고 이거 상두를 말아야. 그렇지. 말아야 상대도 이렇게 툭툭. 툭툭. 와. 아, 끌면서 들어가는 거구나. 그냥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상대를 끌면서 들어오면 상대가 번지더라고요. 머리 한 번 툭 치고 팔 잡고 끌면서 들어갑니다. 정말 시합을 하고 스파링을 하면 손으로 상대가 이렇게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큰 움직임보다는 조그만 움직임. 툭툭. 이 상대를 움직임을 하게 해서 아. 어차피 이제 선수들끼리는 세계 선수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힘이 비슷하니까 힘을 으악 쓰는 게 아니라 힘을 여기서 툭툭툭 이렇게 끊어서. 혹시만 치면 힘 빼다가 스펙을 팍 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원 싸움을 하고 있지만 정작 들어갈 때는 순간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아웃사이드 들어가서 한 번 끌었다가 뒤로 가서 스프렉스 딱 하는 이렇게 끌었다가 가는 거 한 번 디테일 한 번 던져 있는 거까지는 던져 있는 거까지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안 되고 그냥 빽 잡아서 딱 되는 거. 보고 한 번만.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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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세곈데? 네. 근데 요것도 그리고 또 제가 끌었을 때 상대가 이제 힘을 줬네요. 그때 이제 항상 밀착을 하고 있어야 돼요. 끌었지만 밀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녹는 게 아니죠? 네. 머리가 계속 붙어있어야 된단 말이죠. 기가 왜 온 줄 알았는데, 실행은 항상 밀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우리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시거든요. 잘 들어갔으면 여기서 놓고 가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또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하고 현재 레슬링 하고 있는 선수들도 고쳐야 될 점이 태클 들어가면 상대가 스위치를 하잖아요. 반두치라고 힘으로 당겨요. 그러면 등이 9, 9. 그렇기 때문에 상대 잡을. 그럼 어떻게 해요? 태클은 당기는 게 아니라 밀착이에요. 밀착이 제일 중요해요. 스위치를 해보세요. 이렇게 당기면 힘을 받으면 정면보다는 사이드를 이용해요. 동면으로 힘을 쓰다 보면 제압은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힘을 많이 써요. 오랫동안 스파링을 하려면 최소한의 힘을 가지고 기술을 따야지 방어당할 수 있고 또 공격할 수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조절하면서 힘을 최소한 쓰고 밀착한 다음에 여기서 끌었다가 남경준 서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밀착돼야 돼요. 밀착. 비가 항상 보태였어요. 네. 그래서 만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꾸준하게 몸이 익어야 돼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경진이가 유명해지면서 나는 좀 힘든 게 원장님! 그 남경준 서수가 쓰는 거 어떻게 써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로서는 하... 지금은 안 된다고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왜냐면 이분들은 즐기로 오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항상 друз would like 얘기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씹으라고 associations 어쨌든 여러분들 올해 꾸준히 하시면 이 아웃사이트 세트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경준 선수가 쓸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얘기해 줬고요, 또 꿀팁 9 사이트 될까요? ה5 사이트 꿀팁은 일단 자세를 잡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닌 나는 최소한이 움직이고 상대를 많이 움직여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자세도 Spring 아프로 끌면 합중심이 좋기 때문에 튼 지bringen 오른손이 상대가 목을 보고 왼손이 대단히 많았을때는 정면으로 끌는게 아니고 제가 다리 빠지면서 옆으로 끌어야돼요. 팔자 끌었을때 상대가 돌아다녀요. 따라가는거구나. 그게 연결이 돼요. 근데 연결이 안하고 하나씩 하다보면 또 막지릅니다. 아 기술이 하나하나 이렇게 끊기는게 아니라 연결이 돼서 세가지, 세가지, 네가지 동작이 연결이 돼요. 끊기면 아무 눈이 없어요. 이 동작하고 턴이 0.05, 0초만 생기면 상대는 가거든요. 맞아요. 그게 진짜 디테일의 차이인거 같습니다. 끊은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를 쓸개 끈다고 끌리는게 아니라 그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콕! 끊기는 느낌은 제가 이제 영상으로 설명을 잘 못드렸는데요. 아시다 보니까 이게 콕! 콕! 이란 단어가 많이 생각나시더라고요. 아아아 여러분들 콕! 콕! 이거 기억하시고 끝쪽으로 뚫어주세요. 이거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제 안다리! 안다리는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세요? 안다리는 보통 여기서 잘 쓰지 않고 상대가 자유이지만 싸다보니까 싸다보니까 제가 이쪽으로 연결하고 상대가 옆으로 붙자면 다리가 와요. 다리가 오면 아아아아악 자유이지만 가만히 서서 중심을 잡고 있는 선수한테는 절대로 안 써요. 맞아요. 태클도 그렇고 모든 기술이 상대를 움직이면서 써야지 힘을 안 드리고 그렇죠. 상대를 움직이게끔 끌어내서 거기서 딱 들어갑니다. 그렇고 어떤 기술이든 상대를 움직이게 상대를 이렇게 펼게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 안다리가 유연해야 그러니까 유연해야 골반이 유연해야 골반이 유연해야 이렇게 딱 되는 건데 1위급이 안다리가 쓴다는 게 사실 진짜 되게 신기한 광경이거든요. 옛날부터 큰 기술, 화장 기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안다리도 쓰고 치기도 쓰고 양아튀기도 쓰고 계속 기술이 반복 연습을 하다 보니까 스파링에서 한 번 통하고 한 번 통하고 한 번 통하고 통할 때마다 재미를 느끼다 보면 계속 차이가 나요. 그게 이제 제 기술입니다. 태어난 지역 하시는 분들 들으세요. 자 이거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제가 기술을 말씀드리지만 각자 선수들 마다 스타일이 같은 거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 특정 포인트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톡 요런 부분 톡 톡 톡 이거 기억하시고 안다리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안다리를 보통 자세는 닿지 않고 보통 싸우고 오나 당연히 이렇게 타는 규모가 많아요. 상대가 상대도 똑같이 타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간을 공간을 빼고 이쪽으로 돌려서 다리를 집어넣는데 상대가 빠르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누우면 상대를 넘어 들을 수가 없어요. 태클도 앞다리가 오면 뒷다리가 오르면 안다리도 이렇게 들으면 뒷다리가 이렇게 들어야 돼요. 상대를 이쪽에 제 무릎을 진짜 디테일한 홀팁이네요. 반대 다리가 안 들어가면 헛한 현상이 상체가 제껴주죠. 네. 상대가 눌러 네. 상체가 제껴주죠. 기술은 네. 그래서 들어가고 두 다리가 우와 상대가 제 몸에 얹혀버려요. 뭐 힘을 쓰지 않았는데 그냥 넘어갔네. 경쟁이가 진짜 아시안 선수권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안다리 쓴 거 보면 와 이렇게 쫙 끌다가 빡 들어가거든요. 타이밍이 정말 잘 맞았을 때 타이밍이 정말 잘 맞았을 때는 진짜 쉽게 넘어갔네. 어려울 것 같은데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면 정말 쉽게 넘어가고 또 화려하고 맞아요. 멋있잖아. 4점 딱 따는 건데 안다리는 정리해드리면 안다리는 크림치의 상황에서 조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걸었을 때 뒷다리가 따라와야 된다. 제가 사용해 드릴게요. 골콩은 상대가 잡으면 이 팔 파도 이렇게 판매 상대도 뽑고 싶어요. 상대가 팔로 올 때 다리도 오잖아요. 다리가 움직여지잖아요. 우와 다리가 오는데 그 다리가 태클도 어쩌면 비슷하잖아요. 다 비슷하잖아요. 상대를 막 압박하면서 상대가 상대가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성공률이 낮아요. 밀지 않고 제작에서 추워감을 하다가 압추를 상대를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손상봉으로 상대를 상대를 어깨에 얹히게 상대를 압박을 하면 그만큼 상대도 방어를 하니까 저는 죽고 당긴다. 당기면서 앉아버렸어요. 약간 끌어서 이렇게 앉는 느낌으로. 근데 이게 헤비클로에서도 사실 업퀴링이 좀 신기한.. 그래서 제가 체중을 크게 안 치우는 이유도 있고 힘이 딸리지 않으면 한해서 스피드를 좀 숙발력이 움직이려고. 또 디테일한 부분은? 폭, 상대방 중심을 무너뜨리는 거? 그거를 반복 연습하시다 보면 또 이 상황 저 상황에서 많은 동작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 연습하셔가지고 자기 몸에 익혀야 돼. 개인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 그러면 생활체역 하시는 분들이 아실 수 있게 이쪽으로 끄는 것 좀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보통 오른다리 기준으로 나간 발, 나간 송, 그다음에 이거를 머리를 잡는 게 아니고 목을 그냥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감싸서 상대를 약간 끌어내리는 모션을 주면서 상대방이 들려 보여요. 그때 놓으면 공간이 생기는 것도 있고 이걸 감싸고 팔도 감싸야 돼요. 팔도 감싸고 이제 끄는 거는 정면으로 끌지 말고 내 몸이 빠지면서. 아 약간 투모처럼? 투모처럼.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둘이 빠졌다가 상대가 정면으로 온다. 끝에 정면으로 태클. 때 따라서. 몸의 밸런스가 완전히 잡혈이지 않은 상태에서 태클 등거라고 있어요. 너무 좋은 끌지긴데요, 진짜 이거? 그러니까 연기를 해야 돼요. 끄는 것 따로 태클, 손상으로 따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모든 게 접턱 3위일체가 돼야 상대 공유를 입고 싶습니다. 경진이랑 딱 이렇게 자세를 잡아보면 헤비급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안정적이에요. 자세가 좀 낮은 편이세요? 높을 때는 높은데 또 상대 선수에 따라 자세도 틀려주고 기술도 틀려주고 손상도 틀려주고 시합을 할 때나 스파링을 할 때 제 기본기는 거초대 상대방을 잘하는 걸 카트시키는 거예요. 아~~ 전략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전략이라고도 해도 되고 미리 상대방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아 오늘 그 남경진 선수한테 10여년간의 노하우를 이렇게 컨텐츠를 했는데 이 컨텐츠는 사실은 박제입니다. 진짜. 나중에 이 댓글로 막 다른 거 엄청 많이 물어볼 것 같거든요. 어 그러면 제가 앞으로 시간이 많이 만들어서 촬영도 하고 아 그러면 와주실 거죠? 약속할게요. 형사가 약속을 잡아서 세미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제드 포인트에서? 아 오케이 진짜 경진이가 세미나 해주면 저희 회원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미리 2주 전이나 2주 전에 얘기할 테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박제니까요. 경진이 딱 약속 지킬 거니까 설부로는 약속 지킬게요. 설부로는 확실하게 합니다. 하하하하 오늘 또 우리 제 채널에 레슬링 좋아하시는 분들의 보는 앞에서 컨텐츠 한번 해보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제 친구 형사 레슬링 촬영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또 이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시는 만큼 제가 더욱더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아는 선에서 기술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뭐 나중에 대회를 하면 제가 가서 응원을 한다든지 뭐 제가 사인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레슬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도 할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튜브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이런 고퀄리티 강의 이런 거 좀 많이 올려주세요. 이 얘기 와서 좀 가르쳐 드려주세요. 하하하하 오늘 전 국가대표 남경진 선수와 함께 또 재밌는 컨텐츠 촬영해봤고요. 앞으로도 또 즐거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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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